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진액생물의 형질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형질발현 조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는, 사진 보면서 같이 할게요. 전 시간에는 이 염색질의 구조가 전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그렇죠? 염색질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서 전사를 시작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염색질의 구조를 가지고 형질발현을 조절하는 법, 그 다음에 DNA의 메티라를 가지고 형질발현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자, 오늘은 이 밑에 전 과정에 대해서 후다닥, 후다닥이라기보다는 요점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전사 과정이죠, 그렇죠? 전사 과정에서는 어떤 조절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전사가 되고 나면 mRNA 전구체라고 하는 게 완성된 mRNA가 아니고 미완성된 mRNA가 돼요. 그래서 mRNA 가공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어떠한 일들을 겪으면서 형질발현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완성된 RNA가 바깥으로 나오면 리보솜이 달라붙으면서 번역이 일어나는데 이 번역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어떤 식으로 결정하느냐. 또는 여기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백질을 어떻게 번역이 다 끝난 다음에도 조절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요 각 단계 단계마다 어떤 조정이 어떠한 형태로 이 조절을 할 수 있느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은 일단 일단 전사를 시작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자, 전사 개시 조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느냐,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미리 알아둬야 되는 용어들이 있어서 용어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어... General Transcription Factor 보편 전사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보편 전사인자 자, 전사인자라고 하는 말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성분은 단백질이고요. 하는 일은 뭐냐면 전사를 조절해주는 물질을 전사인자라고 부릅니다. 전사에 전사를 발현시키든 억제시키든 전사를 조절할 수 있는 단백질을 전사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앞에 보편자가 붙으면 보편자가 붙으면 전사할 때 그 어떠한 유전자를 전사하든 간에 전사할 때 무조건 필요한 아이들을 GTF 즉, 보편 전사인자라고 불러요. AU전자를 전사하든 BU전자를 전사하든 CU전자를 전사하든 간에 꼭 필요한 아이들 GTF라고 부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앞에서 여러분들 전사할 때 배운 거 있죠? 그죠? 진액생물의 전사에서 보시면 여기 그... 타타박스 프로모터의 타타박스라는 부위를 TVP가 인식해서 TF2D라고 하는 물질하고 같이 날라붙고 그 다음에 TF2A, TF2B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전사 개시 복합체를 만드는데 이때 TF 있죠? TF TF 그죠? D A B ETF가 트랜스크립션 팩터 전사인자를 얘기합니다. 전사인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A, B, C, D, E, F, G, H 뭐 이렇게 있는 거 이것들은 보시면 프로모터에 달라붙어가지고 RNA 중화폐소를 RNA 중화폐소를 달라붙게 해서 전사를 시작하게끔 도와주는 전사인자들입니다. 그러면 중화폐소가 달라붙어야 무슨 유전자든 간에 중화폐소가 달라붙어야 전사가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네들 있죠? 지금 밑줄군 보이는 애들 이거는 무슨 유전자든 간에 전사를 시작할 때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나와있는 이와 같은 TF2D, TF2A, B, F, E, H 이런 것들은 모든 전사에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편 전사인자라고 부릅니다. 개념이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보편이라는 말이 있으면 특수 전사인자가 있겠죠? 네 특수 전사인자 그래서 예 뭐 발음이 안 좋아져서 Specific 예 특수한 트랜스크립션 팩터 이런 것들은 A 유전자에는 도움을 주지만 B 유전자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 이런 것들 특수한 유전자에만 관여하는 보편 전사 아니 전사인자들을 특수 전사인자라 부릅니다. 이 둘 차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용어들이 있냐면 근거리 조절 요소 그 다음에 원거리 조절 요소라는 말이 있어요. 조절 요소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 DNA예요. DNA인데 전사인자가 달라붙을 수 있는 DNA를 조절 요소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해되겠어? 전사인자가 달라붙을 수 있는 DNA를 조절 요소라고 부르고 그러면 프로모터에 가까우면 근거리 조절 요소 프로모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원거리 조절 요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그림에서 여기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자, 그림에서 여기에 이렇게 조절 요소가 있어요. 프로모터 옆에 그러면 이것은 근거리 조절 요소가 되는 거야. 이 DNA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DNA 여기에 이렇게 활성자라는 전사인자가 달라붙죠? 그러면 전사인자가 달라붙는데 프로모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원거리 조절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조절 요소는 DNA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거 지우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인헨서 사일렌서 랜입니다. 리을이야. 랜서 그렇죠? 인헨서 사일렌서라고 하는 거는 인헨서라고 하는 거는 활성자가 달라붙는 활성자가 달라붙는 부위를 인헨서라 불러요. 아까 근거리, 원거리는 전사인자가 달라붙긴 붙는데 프로모터에서 거리에 따라서 둘을 구분한 거고 조절 요소 중에 액티베이터가 달라붙으면 그 조절 요소를 인헨서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억제자 리프레서가 달라붙으면 그 조절 요소를 사일렌서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헨서든 사일렌서든 다 뭐야? DNA야. 활성자가 달라붙으면 인헨서 그 다음에 억제자가 달라붙으면 사일렌서가 됩니다. 이해 됐죠? 자 그러면 전사를 시작할 거냐 말 거냐를 누가 결정하냐면 전사인자가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 아까부터 보여준 그림인데 요 그림 부분을 설명할게요. 자 요기 보시면 요 중화표소가 달라붙는데 관여하는 요와 같은 아이들 그죠? 요와 같은 요 요 요 요 시스템은 보편전사 인자예요. 아까 얘기했던 TF2D TF2A 뭐 이런 애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전사가 되기에 너무 결합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이 중화표소가 요렇게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큽니다. 잘 안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전사를 잘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사인자들 그 중에서도 전사를 잘 되게 도와주는 활성인자들이 필요합니다. 액티베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액티베이터가 필요한데 근거리 조절 요소와 원거리 조절 요소에 액티베이터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게 합심해서 한꺼번에 도와줘야 전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기에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전사 활성자들이 두 개 그 다음에 이 원거리 조절 요소에 활성자들이 요렇게 세 개 다섯 개가 필요하다고 치면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없으면 전사 활성이 안되는 겁니다. 전사가 안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전사 환경이 좋아서 전사인자를 충분히 만들 수 있으면 전사가 되는 거고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면 전사가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이게 거리가 수천 베이스 페어 정도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베이스 페어라는 건 염기쌍이라는 거 아시죠? 염기쌍 수천 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 멀리. 그러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어떻게 여기 와서 영향을 미치느냐. 무선 통신 되는 거 아니죠? 블루투스 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물질이니까 얘가 이쪽에 와서 요렇게 달라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결합을 통해서 구조의 변형을 나타내고 활성 부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야. 그러려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보니까 DNA 굽힘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DNA 굽힘 단백질이 요렇게 붙어가지고 DNA를 요렇게 루프형으로 구부려줍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요기에 이제 요렇게 활성자들이 붙었죠. 요거 활성자들이죠? 예. 활성인자들 활성인자들이 구부러져서 요기 중화표소 요렇게 달라붙으면 요기에 요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근데 요 활성인자들이 요 전사인자들 제가 지금 전사인자들 활성인자들 막 혼용해서 쓰는데 그건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전사인자라고 하는 건 전사에 도움을 주는 거고 그 도움 주는 애들 중에 활성을 나타내게 해주면 활성인자고 억제를 시키면 억제인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활성자들이 얘한테 방법은 두 가지에요. 직접 요 가운데 요 매개자 단백질 없이 이거 없이 직접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유전자들은 요 활성자들이 이 매개자 단백질 없이 직접 중화표소에 영향을 미쳐서 활성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매개자를 거쳐서 매개자의 활성을 바꿔가지고 매개자가 요기 중화표소의 활성을 바꿔서 중화표소가 전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 두 가지 경우 중에 우리는 매개자 단백질을 통해서 활성에 변화를 주는 걸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변화를 줄 수가 있다 이거죠. 조절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전사인자에 의한 조절을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예를 통해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사람의 간세포입니다. 간세포 그 다음에 렌즈세포 눈에 있는 예 눈에 그 수정차를 만드는 렌즈세포 근데 잘 보시면 사람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DNA는 다 어떻다? 다 똑같아. 왜냐면 사람이 처음 만들어질 때 세포 하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DNA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간세포에 들어있는 DNA나 렌즈세포에 있는 DNA나 다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 근데 간세포에서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렌즈세포에서는 알부민은 안 만들어지고 크리스탈린만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전사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활동하는 전사인자 세트하고 그 다음에 렌즈세포에서 활동하는 전사인자가 달라요. 전사인자가 다 갖춰져 있어야 그 유전자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발현될 수 있어요. 전사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지만 전사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간세포에서는 알부민이 만들어지고 렌즈세포에서는 크리스탈린 유전자가 만들어집니다. 투명한 크리스탈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의 유전자가 발현되기 위해서 전사인자가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했어요. 물론 더 많이 필요하죠. 근데 그림에서 보여준 얘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크리스탈린 유전자도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요 가운데 거 있죠? 요거는 똑같은 전사인자네요. 어 전사인자 어떤 것들은 알부민에도 쓰이고 크리스탈린 유전자 발현시키는 데도 쓰여. 근데 왜 특이성을 나타낼 수 있냐면 조합이 다르죠. 조합 그죠? 똑같은 전사인자가 요 쓰이기는 하지만 요 앞뒤로 요 빨간 거 요 회색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 분홍 회색 뭐야 이색 어 이 세트가 다른 거야. 전사인자가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를 켤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조합이 중요한 거야.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사람 유전자가 지금 현재 2만에서 그죠? 2만 5천 쯤 됩니다. 현재 그러면 한 유전자당 전사인자가 5개씩만 필요하다고 치면은 10만 개에서 12만 5천 개가 있어야 되는데 전사인자만 종류별로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그거보다 훨씬 적은 수가 존재해서 상식적으로 5개가 필요하니까 곱하기 5를 해줘야 될 것 같지만 그거보다 적은 수로 2만 개에서 2만 5천 개의 유전자를 조절하더라. 어떻게 조절하냐면 어떤 1번이라는 전사인자는 A 유전자 B 유전자 C 유전자의 전사인자로 다 기능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A 유전자 B 유전자 C 유전자가 어떨 땐 발현되고 안되느냐 1번 유전자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 3, 1, 4 이렇게 활성화되면 A가 작동하고 5, 2, 1, 6 이렇게 하면 1번은 같이 쓰이지만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B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런 식입니다. 경제적이죠. 그렇죠? 조합을 통해서 입자 수 자체는 적은데 조합을 통해서 여러 유전자를 동시에 여러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다. 이거야. 하나의 전사인자가 이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약간 또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원액에서는요 원액 생물은 프로모터가 있고요. 유전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노시스트론 구조다. 예 아니지 죄송 예 폴리시스트론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스트론은 시스트론은 유전자입니다. 예 폴리시스트론 죄송합니다. 시스트론은 진하고 똑같은 말 유전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폴리시스트론이냐면 하나의 프로모터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동시에 달려있기 때문에 폴리시스트론이라고 부르고 이게 하나 켜지면 이게 켜지면 그죠? 이 프로모터의 전사인자들이 잘 달라붙여서 활성화되면 이 네 개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보통 여기에 관여하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하나의 대사 경로에 관여하죠. 하나의 사이클에 관여하는 동그라미를 세모로 네모로 별표로 이렇게 바꿀 때 이 각각의 관여하는 효소들을 한꺼번에 만든다 이 말입니다. 원액은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한데 진액은 진액은 이런 식이에요. 프로모터 하나 동그라미 프로모터 하나 세모 프로모터 하나 네모 프로모터 하나 별 이런 식이야. 그래서 모노시스트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사 경로에 관여하는 효소가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닌데 다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게 대사 경로에 관여하는 효소들은 한꺼번에 있어야 돼요. 이 과정에만 관여하는 효소가 있어서는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질 않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있어야 되는데 원액은 이게 한꺼번에 몰려있으니까 하나 키면 이 프로모터 켜주면 한꺼번에 발현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진액은 하나 키면 하나만 발현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동시에 켤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은 그림 하나 보면 깔끔합니다. 그림 하나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건 이건 단 하나의 예입니다. 이게 1번 유전자 2번 유전자 3번 유전자가 동시에 발현되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의 대사 경로에 있으니까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요와 같은 사이클이 있다고 쳤을 때 1번 요소 2번 그 다음에 3번 요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이거 이거 이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이클이 돌아갈 때 이 세 개가 동시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사이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 사이클에 관여하는 효소를 한꺼번에 킬 수 있느냐. 떨어져 있는 애들을. 그죠?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건 이 유전자를 킬 때 중요한 건 전사인자들의 세트입니다. 조합이야. 조합 중에 하나가 결핍이 돼 있는 거야. 다들 조합 중에. 그래서 핵심이 되는 어떤 전사인자 하나가 딱 들어오면 딱 들어오면 여기에도 결합하고 여기에도 결합하고 여기에도 결합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전사인자는 여러 군데 결합할 수 있어. 조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조합 한자리 비워놓고 다른 것들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하나가 들어오면 동시에 이것도 활성화되고 이것도 활성화되고 이것도 활성화되면서 동시에 대사경로에 대사경로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한꺼번에 켜질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답죠. 그렇죠? 원액생물처럼 몰아놓지 않아도 이렇게 떨어뜨려놔도 한꺼번에 통합 조절이 가능하다. 그 예로 지금 호르몬을 하나 들고 있는 거죠. 이해 되겠습니까? 진액생물도 원액생물처럼 통합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요거 요거가 요거를 없애버리면 그렇죠? 이 전사인자를 없애버리면 이 대사경로 전체를 꺼버릴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요런 식으로 전사인자를 가지고 유전자의 형질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 되겠죠? 예. 시간이 길어져서 이번 시간은 요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뒷내용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